한글자막 by 한효정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마르다는 큰딸이고 나사로는 중간의 남동생이고 마리아는 막내 여동생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네 번 이상 이 집을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남매와 예수님 사이에는 각각 독특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들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었지만 예수님께서 조금 지체하시다가 도착하셨을 무렵에는 이미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났고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위치 아니하시고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실 때에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상한 몸이 치료받고 병이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림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의 죽음을 앞두고 3만 달러 이상의 값비싼 향류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가로뉴다가 이 향류를 어찌하여 300테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류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하고 마리아를 두둔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날도 이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보다 한 세 곱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싸우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게릴라 전쟁 일으키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레지도 않았습니다 들렌단 말은 cry out 했다 소리 질렀다는 말입니다 소리도 안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그가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이 쉽게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은 평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조용히 가르치면 듣는 사람은 더 조용해집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크면 애들도 더 시끄러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조악거리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마르다의 가시도친 높은 하이톤의 음성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 나 혼자 하도록 내벼러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내 동생에게 가서 내 언니 좀 도와주어라 혼자 식사 준비하느라고 애쓰는구나 좀 이렇게 한마디 해 주시면 뭐 안 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네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 주인한테 이렇게 무한에 가까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겠습니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면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이 삼남매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말이 너무나 급한 말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나사로도 무한한 얼굴로 예수님과 마르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마르다 자신도 부끄럽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사람이 왜 화가 나느냐 하면 화를 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법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롭던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펫홀트와 그레이스 캐터만이 함께 지은 책 소리 지르는 엄마 귀막는 아이들이라는 책에는 왜 엄마들이 소리를 지르는가 엄마가 소리 지를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소리 지르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리 서두에는 캐터린이라고 하는 한 여인 캐터린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캐터린은 40대 초반에 매력적이고 이의지적인 여성으로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40대 초반 자식들이 이제 사춘기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의지적이고 매력적이었다 자기 몸 가꾸는데 시간이 부족한 여인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녀가 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탓에 아이들과 사이가 더 나빠 너 더 멀어진 것 같아요 19살에 큰 아들은 집을 나갔고 그보다 두 살 적은 아들 둘째 아들은 거의 밖에서 살다시피 해요 그나마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서로 소리 지르기가 일수입니다 15살인 막내 딸은 저를 피해만 다니니 대화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소리 지르다가 이렇게 세 아이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자들은 엄마들이 소리 지르는 일곱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첫째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 다른 일들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인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엄마가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는 최상의 시간과 최상의 감정을 먼저 준비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둘째로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할 때에 엄마들은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려면 엄마는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다음날 아침 식사나 정심을 준비해 놓고 가족에게 각자 해야 할 일을 분담시킨다면 다음날 아침에 분주해서 설치지도 않을 것이고 스트레스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아침부터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엄마들은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생리통 때문에 엄마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늘 분주하고 피로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옮겨온 감기나 각종 전염병에 제일 먼저 노출이 됩니다 자신의 몸이 경고를 바라며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 몸이 불편하다고 누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할 일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요구도 미안하다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력하다고 느낄 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들은 자신들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 소리를 지릅니다 할 일은 많아 끝도 없고 자신의 능력은 도저히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도를 넘으면 치푸라기 하나를 더 얹어도 낙타 등골이 부스러진다 낙타 얼마나 등이 튼튼해요 그런데 낙타의 등에 능력의 한 개 이상이 될 때에 치푸라기 한 장만 얹어도 그 등이 부스러진다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즉시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떨쳐내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은 많이 스트레스에 쌓이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부모들은 특별히 엄마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큰아이는 큰아이 노릇해야 하고 딸은 딸다워야 하고 동생은 동생다워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런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엄마는 소리 지릅니다 너는 누나잖아! 소리 지릅니다 동생이 그럼 어떡하니? 소리 지릅니다 기대에 못 미칠 때 소리 지르지 않으려면 필요 이상의 기대에서 놓여놔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이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기억나게 할 때 소리를 지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을 힘들게 하였거나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자식들이 상기시킬 때 예를 들면 남편에게 상처받은 엄마들은 아들이 그 남편을 기억나게 할 때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은 왜 엄마가 소리 지르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이 잘못될까 염려할 때 엄마들은 아빠보다도 더 아이들이 잘못될까 염려합니다 염려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엄마에게 얻어맞는 것이 낫지 엄마가 야단치는 것, 소리 지르는 것이 더 무서웠어요 왜 마르다가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마르다가 말할 때 아주 스윗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톤이 높았을 것입니다 음성이 날카롭고 말의 내용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마르다의 목소리가 높아진 까닭은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은 되었을 터인데 모든 여인들은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인지상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합니다 남동생 나사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여동생 마리아는 부엌으로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문을 열고 틈으로 흘끼 쳐다보면 여전히 예수님 팔 밑에 앉아있어요 한참 있다가 또 문 열고 보면 여전히 앉아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누구라도 마르다와 같은 형편에 처했다면 그렇게 역정을 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다 바쁘고 지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이 터도 없고 끝도 없네 아무리 해도 집안일이랑 끝이 없습니다 내일 해야지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네 저녁 식사 짓기 전에 다 마쳐야 하니까 쉴 시간이 없습니다 10분도 소파에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네 물에 젖은 손을 내리다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을 할 때쯤이면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순수한 마음은 없습니다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더 좋은 것 먹이고 싶고 더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가족들은 늘 투정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합니다 도대체 만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온 식구들이 저녁 잘 먹고 TV 앞에서 떠들썩할 때 어머니는 식탁으로 몇 번을 왕래하며 그릇 가져다가 설거지를 합니다 갑자기 혼자 남아있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서럽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혼자 훌쩍거립니다 뒤늦게 남편이 왜 우느냐고 물어보아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몇 번인가 물어보다가 버럭 화를 냅니다 재수없게 집에서 여자가 울고 그래요 그럼 어머니는 우는 내가 바보지 하고 마음 문을 걸어 잠급니다 어머니가 바쁘다고 느낄 때의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어머니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아마도 그날 마르다의 느낌이 그랬을 것입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가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자기는 왜 할렐루야 아멘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느낌 자기 능력의 한계 식사를 대접해야 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준비되지 않냐는 식탁 이런 중압감이 마리아로 하여금 갑자기 음성을 높이게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참다 못해 방문을 열고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에게 원망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주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엇보다도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심으로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감정을 이해하셨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그 많은 손님들을 위하여서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우리 밥 안 먹어도 돼 이리 들어오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짊어질 수 있는 염려와 근심에서 노연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먼저 일의 양을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양을 줄여라 반찬을 몇 가지 만들 것인가는 언제나 주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번 끓이는 중탕을 하는 음식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끓이지 않고 그냥 찬물에다 대충 버부려서 먹는 음식을 만들 것인가 주부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넣는 델리케이트한 음식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빵과 치즈만 준비해서 물병 몇 개 하고 소쿠리에다가 빵 담아가지고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도 주부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주부가 선택할 수 있죠 주부가 내릴 이런 결정들은 그녀의 시간과 능력과 재정적인 여유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고 여러 사람들이 곁에서 도와주며 많은 식품 재료를 구입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부들은 음식 준비 많이 해서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여유들이 없으면 형편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형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마르다에게 있었다면 그날 마르다는 소리 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 가지 재료를 넣고 만든 음식도 먹는 사람 입안에 들어가면 한 가지 맛입니다 만드는 사람만 수고하죠 지혜 있는 여성이 되어라 마르다야 여러 가지 하느라고 염려할 것 없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선택, 바른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냐리라 이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풍성한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지만은 식사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마 더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마르다가 그날 빵그릇과 물병만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놓고 자 돌아가면서 잡수세요 그리고 고개 쳐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랬다고 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을 소홀히 접대합니까?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감사가족 어머니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남편도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종하는 자녀도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나가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촉하다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곱 가지 반찬 올리나 세 가지 반찬 올리나 뭐가 다릅니까 어머니들이 다 아시겠지만 밥상 위에다 일곱 가지 열 가지 반찬 올려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젓가락이 가는 데는 두 가지밖에 안 가요 일곱 가지 반찬 만들 시간 세 가지 만드는 것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합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시간도 줄이고 TV 보는 시간도 좀 줄이면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가족에게만 연결되어 있으면 자주 낙심하고 눈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는 일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야 일과 의무감과 소외감과 섭섭함의 중악감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녀 자신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고 역사 가운데 존경받은 여인이 되었던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습니다 수산나는 1669년 사무엘 어네슬리 목사님의 25명의 자녀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25명을 낳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절반은 아이가 자라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도 밖에서 노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688년에 사무엘 웨슬리라고 하는 젊고 가난한 목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이 교구 목사로 발령을 받아 겨우 살만하게 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그 가정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관리하는 재주가 없어서 손을 대는 일마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 부부도 많은 자녀들을 두어서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9명은 나설 만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10명은 잘 길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부인을 사랑했지만 성격이 부드럽지 못해서 가정은 언제나 독재적인 군주가 다스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가벼운 말다툼 끝에 수산나 사모님과 자식들을 1년씩이나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방치해 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나는 능력하지 못한 생활과 그저 그녀 자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고 딸들이 읽는 것을 다 배울 때까지는 절대로 가사를 돕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가 나왔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시작한 세기의 붕설교가였고 찰스는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어낸 음악가입니다 수산나 사모님은 어디에서 그런 힘을 얻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무너져 내렸을 인생을 어떻게 끝까지 지탱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그녀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산나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한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다가도 어머니가 앞치마를 털털 털고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앉으면 한 시간 어머니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숨을 지키면서 기다렸습니다 수산나는 아이들에게 각각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부정직할 때에는 합당한 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같은 잘못에 두 번 벌을 주는 일이 없었고 그 벌도 과도하거나 무정한 것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수산나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 일정한 시간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을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훌륭한 어머니로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녀는 환경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7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던 그날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들아 나는 이 세상을 짐을 이 세상 짐을 벗는 즉시 시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일의 불량을 선택할 자유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지혜롭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다 끝낼 일은 없다 구석에 좀 오늘 모담 빨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청소 좀 덜 끝났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다 끝나야 뭘 하겠다고 하면은요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어요 몇 가지도 되고 한 가지만으로도 촉하다 마르다야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냐 마르다야 너도 이 좋은 편 나와 교제하고 나와 연결되는 이 좋은 편을 택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마리아처럼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 속에서 세임과 능력을 얻는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위로 받으십시오 지혜를 얻으십시오 능력을 얻으십시오 우리를 알아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충분한 결론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를 하여금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에 덧붙여져야 될 결론 덧붙여져야 될 완결되어야 될 설명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만일 마르다였다면 어떻게 하겠니 내가 만일 마르다였다면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겠니 성경에 전론이 불분명할 때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하고 묻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마르다였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은 남자니까 여자 마음 몰라요 하고 문 닫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주님 제가 몰랐네요 주님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마음에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리아였다면 아이고 저 언니 좀 봐 아이고 저 놈의 성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만 쳐다보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하고 와서 언니를 돕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을 위하여서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들 우리팀의 bio 우리 우리ечебiot